같은 방식으로 크레이지 헐트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문자 D가 아니라 대문자 D를 써야되요. 왜냐니까 크레이지 헐트에는 아직 마스터에 멀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강제로 브랜치를 삭제할 경우에는 대문자 D를 써야됩니다. 소문자 D를 쓰는 경우와 대문자 D를 쓰는 경우 D는 딜리트 입니다. 딜리트의 약자에요. 차이점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적당히 코드를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시켜 놓을까 라고 했었는데 이전처럼 깔끔하게 커밋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놓을까 했었는데 지금 올리는 거 말고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서버에 업로드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눈에 번거로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내용이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 파일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공부를 할 거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중간에 막 본의 아니게 그래프가 막 얽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얽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책의 처음, 첫 부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첫 부분이라면 여기를 말하는 거에요. 여기죠. 1페이지죠. 1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에요. 다시. 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50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다. 150페이지에서 그래프가 막 엉켜 버렸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프가 막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되느냐. 예.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그게 현명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책은 한번 두번 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스터 할 수 없어요. 두번 세번 네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그래프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똑같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게 서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